에피소드 이어서 이번에는 살펴볼께요. 패스트포월드 머징. 머징에 대해서 살펴볼께요. 머징이라고 하는 것은 두개의 브랜치를 합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터 브랜치로 다시 git check out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징 할 때, 머징은 두개의 브랜치를 합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두개를 합쳐서 하나를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이때 기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것이 브랜치. 그 브랜치로 옮긴 다음에 일을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마스터로 이동을 해서 마스터에서 css를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 거에요. 어떻게 진행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그래서 git check out. 그 다음에 마스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십시오. 현재 css에 헤드가 붙어있는 상황에서 이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 바뀌게 되죠. 이렇게 헤드가 마스터로 넘어왔습니다. 마스터에서 지금 현재 워킹 디렉토리와 그러니까 스테이지, 스테이지가 이제 마스터 브랜치에 활동됐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인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음 단계를 보겠습니다. merge 하는 명령어는 이거에요. css git merge css.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css를 merge 하겠다는 겁니다. 볼까요? 간단하게. git merge css. 이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위치 여기가 마스터죠. 여기서 css를 merge 하겠다. 그러면 css가 밑으로 내려올까요? 아니면 마스터가 위로 올라갈까요? 시작해 보십시오.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로 이렇게 탁 올라가게 되니까 잽싸게 위로 올라갔죠?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잽싸게 올라가서 패스트 포월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현재 이제 마스터 브랜치와 css가 둘 다 같은 커밋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이 상황에서 보시면 이렇게 뭔가 뭔가 쭉쭉쭉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니까 이전 에피소드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마스터에 없던 것. 마스터에 없던 것. 스타일 css. 이걸 제가 미리 보여 드릴 걸 그랬군요. 미리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전에 마스터에서는 스타일 css가 없었어요. 얘는 어디 있었냐니까 css 브랜치에 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얘도 마스터 브랜치의 워킹 디렉트리에 다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 블루 html도 원래 마스터에는 여기 없었단 말이에요. 이거 문장이. 얘는 어디 있었나요? css 브랜치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스터 브랜치로 지금 같이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죠? 상당히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css를 머징한다고 해서 css가 css가 css 브랜치 마스터 브랜치의 파일들에 css 브랜치의 파일들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스터를 css로 옮겨 버립니다. 대단히 합리적이죠. 그죠? 네가 나한테 올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가겠다. 이런 방식이 되겠죠? 자 해서 이제 css와 마스터가 둘 다 하나의 커밋을 가리시고 있고 이 상황에서 둘 다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지우는 게 git 브랜치 d. d는 delet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css 브랜치를 지우겠다는 겁니다. 브랜치를 지울 때 git 브랜치. 브랜치를 만들 때도 git 브랜치. 기존의 브랜치가 어떤 브랜치가 있는지를 볼 때도 git 브랜치. 이거죠? 그래서 브랜치라고 하는 이 커맨드는 굉장히 general purpose.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git 브랜치 dcss. 이걸 지우겠습니다. 지우면 어떻게 되는지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라졌죠? 사라지고 이제 마스터 하나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터와 크레이지. 두 개의 브랜치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우고 지금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해서 2번 브랜치. 그러니까 1번 브랜치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브랜치 1 있고 브랜치 2가 있어요. 브랜치 1은 끝내고 이어서 브랜치 2. 여기 있는 내용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브랜치 2. 엔터의 결과